안녕하세요. 만네주의 마디를 맡은 박선영입니다. 오늘 1일차 연습날이에요. 저희가 다 따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무려 1시간 일찍 와서 다 따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다 따오면 밥 사기로 했거든요. 과연 몇 명이 따왔을지 우리 회식하지 않을지 저기 이문규가 왔네요. 나 그 어디서 봤는데? 그 시은이 거 아니야? 이 마늘을 지금 아니야 잘랐어. 야 그 배가 눌렀다. 이제 신경이 1도 안 됩니다. 멋있다. 야 어떡해 환공 야 이거 왜 사라졌어. 이문규 어디 가는데 까탈이나 연습해야지. 맞아. 아니 이렇게 만내주잖아. 연습해야지 어디 가. 어쩜 이렇게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아 여기. 도시당. 아 여길. 아아 아아. 뭐야. 연습만 했는데. 나 제 위로. 훈련하고. 완성되어 보니. 어 뭔지 왜 이렇게 잘 많아. 저희는 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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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뒷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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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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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정나렸어. 가제. 쒈 끌고. 요. 정나렸어 영어. 정나렸어 영어. 정나렸어 영어. 하하하하. 너라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정나렸어 영어! 정나렸어 영어. 내 꽃생활. 나의 꽃생활. 내가. 왜. 저. 내가. 안녕하십니까. 진짜 즐거워. 와아. 내가 여기서 막내라는 게 참 행복하고. 쟤가 맞이니까 여기서. 언니 여생이 제일 빠른. 큰 언니. 언니가 막내일 것 같은데. 내가 큰 언니라고. 막내. 네. 좋겠다. 여기서 막내라서. 행복해. 색깔을 칠하는데. 귀여워. 근데 안 칠해도 예쁜데? 그 머리에 색깔이 없어. 짜잔. 언니들이 핑크 공주하라고. 나 파란색 입고 싶어. 나랑 바꿔줘. 진짜 너무 핑크야. 나 핑크 공주잖아. 제 치마 색깔도 이거예요. 세상에. 나랑 바꾸자. 내가 다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1일차 연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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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가 보낸 영상 보셨나요? 오늘 보낸 거요? 네. 방금요. 못 봤습니다만. 보라고 보낸 영상을 안 보고 말이야. 방금 보낸 거 제가 어떻게 봐요. 그래서 좀 전에 보냈어. 한 20분 전에. 제가 보낸 거 보시라고요. 인스타그램 하지 마시고요. 아니 방금. 네. 네. 인스타그램 하지 마시고요. 제가 비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2일차 연습이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2일차 연습이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실이 아니라 서울시장에 왔어요. 저희 의상에 앞에 리본을 크게 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색상이나 크기나 봉우 찾기가 쉽지 않아서 천을 사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저희가 찾는 색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왔습니다. 그루 페이스톡. 제가 이 색깔 하면 될 것 같고요. 너가 이 색깔 하면 될 것 같고. 핑크 공주는 이 색깔 하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집에 이런 체크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 색하고. 핑크 공주는 이 색깔 하고. 근데 연두색이 이거 아니면 이거 있어. 근데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다시 한 번 해줘. 와우. 오. 원옥닉과 팩이 예쁘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공적으로 구매를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물 좀 먹어야겠어요. 저는 안 했지만 다른 멤버들이 사물 시장에서 1도 없어를 쳤었거든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어떻게 진짜 여기서는 나. 그래서 여기서요가 아닌가. 하하. 선을 사고 머리띠도 한번 둘러 갔는데. 머리띠는 찐할까 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밥도 먹어야겠다. 우리나마 토이슬 유력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안녕.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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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돌리게 해도. 지금 잘 어울린다. 머리 돌리게. 머리 돌리게. 헤이. 짜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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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청객들 같아. 이쁜짝 귀여워 딸기 쥬티 메리 메리 하이오 우리 막내 진짜 세상 힙한데 딸기 케이크했어 참타운 막내 이제 내 뿌리나 뿌리 두번 케이크를 오늘은 만네즈 3일차 연습 에이 누가 슬리퍼를 신고 연습을 하지?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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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런 포즈를 짓고 다니는 이유가 있네요 헤이 하루종일 이런 댄서의 에디튜드를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팔이 아직 아파서 이러고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다시 하러 가볼까요? 고고 라라 너무 깜짝 놀랐네 한 주식의 치킨 버거 세트 하는 게 슈니엄버거 세트 하는 게 왜 그렇게 얘기해? 촬영장 도착! 여기는 청아 플레이 찍었던 곳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만네 잘한다 지금 약간 마술하러 온 사람들 이것도 손영 언니가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 언니 지금 의상 마음에 들지? 보다 보니까 보다 보면 이걸 마음에 들어 하는 내가 또 킹받는 거지 제일 킬킬 한번 맛보시겠어요? 배터리가 별로 없네 충전을 가자 짜잔 아 너무 짜증나 아 우리 장갑 껴볼래? 오 마이 갓 킹받는 포인트 킹받는 아이템 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진짜 투머치의 끝판왕이다 진짜 원래 아이템빨 여러분 템빨입니다 괜찮은 거 같은데? 약간 이런 거에 적응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근데 이거까지 해야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어 괜찮은데? 난 안 껴 반지까지 잃지 않으려는 누가 장갑이에요? 반지를 끼죠? 진짜 킹받는다 이거 꼈어야 됐어 예쁘다 뭔데 예쁘다고 하는 거야? 제가 꽤나 마음에 드는 룩이네요 어 야 마음에 들어다 너의 모습 아마 이 즐기고 있다니깐요 겉으론 싫은 척하지만 속으론 즐기고 있군 이 타투 너무 반전 매력하니 왜 공주는 그런 거 없다고요? 왜 타투한 거 없다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편견 편견 이거 뭔가 명품 꺼져야 될 거 같아 어 이것은 말이죠 실핀 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큰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따로 개별 포장도 되고요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편하게 착용해 보세요 이게 명품 실핀 소개해준 건데 진풍 명품 감정을 해주세요 둥둥 두두둥 두두둥 연예인 신과 아 아 왜 이래? 진짜 철석이다 왜 이렇게 나와 나 아픈이예요 아쉽지만 진분명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섹시로브 한번 쳐주세요 오오오오오오 하하 오 말랑모지 촬영 시작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꺼내주세요! 사탈레너 촬영이 끝입니다! 하나 하나도 안 맞아 박선영으로 들어왔다! 요정선영에서 안녕하세요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떠나자 짜증나 저희가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난언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마스크 왜 이렇게 크냐? 꼬아서 주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자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찍어줄게요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쁜 척 정면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